5,000원! 너무 싸 사장님! 어떻게 된 거야? 우회전 하면 이제 재석이 다녔던 대학이 여기 있었고 지금은 서울예대가 저기로 옮겼지만 옛날에 여기 있었거든 나 여기 친구들 만나러 많이 왔었다 서울예대 아주대에서요? 어 그럼 형이 약해서 보통 그 친구 있는 대로 많이 갔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?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친구들 이렇게 좀 보는 스타일은 아니었구나 내가 나주대는 수원이잖아 그럼 나도 집이 서울이잖아 그럼 딱 끝나고 여기 오는 거야 친구들 만나러 가고 여기 서울예대인데 그래 여기 서울예대야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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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서울예대야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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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때 기억이 난다 야 내가 여기 여기 카페 여기 있었는데 세트트래븐 옆에 여기 카페 있었어 그때 내가 누굴 봤냐면 전도현 씨를 본 거야 아 진짜 그때 내가 누굴 봤냐면 전도현 씨를 본 거야 아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전도현 누나는 그때도 예뻤죠 아 예뻤죠 그때 미쳤죠 화장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제석이 친구 아니야? 제석아 너 친구지? 내 친구지 우리 엄마 안녕 요리를 잘하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주세요 어?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지금도 좋아해 아 진짜? 전도현 누나 저기 우리 우리 사촌 누나 베프였는데 베프 도현이가 사촌 누나 베프였다고? 어 우리 사촌 누나 집에 놀러 오고 막 그랬어요 형들 막 그랬어? 진짜? 나는 못 봤고 대학교 때? 아니 고등학교 때 전도현 씨를 러닝맨 나왔나? 도현이 안 나왔지 안 나왔지 추진 좀 해봐 내가 어떻게 해 지호랑 좀 친하네요 진짜로? 도현이하고 연락해? 어 전화번호는 알아요 아 그러면 도현이한테 한번 얘기해 봐 우리가 한번 바란다고 한번 나오라고 아니 그 그냥 하루 종일 촬영하지 말고 밥 한 끼 먹고 가면 안 돼? 아니 도현이한테 우리 게스트도 그래 짧게 오래 있을 필요 없고 한 두 시간만 그래 저 헐리우드 대우로 해준다고 우리는 그렇게 해줄게 칼같은 시간 너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아니 우리 저기 게스트 여러분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한 두 시간만 계세요 두 시간만 두 시간만 이따 식사 않게 하고 가시는 해외 헐리우드 스타 와도 뭐 두 시간 세 시간 주잖아 아니 그리고 우리 두 시간이면 충분히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 전화했어?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 전화했어? 아니 아니 영상만 안녕하세요 저는 하아입니다 저 세찬입니다 저는 진짜 제 한 명만 뽑으라면 제가 제일 가장 아 근데 하아는 진짜야? 도현이 누나예요 도현아 보고 싶다 진짜 종국이 형 예 안녕하세요 저희 사촌 누나가 저 신했었다고 야 사촌 누나 이름을 얘기해야 돼 선미 누나 최선미라고 삼각지 살았는데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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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저는 누나 저기 합정동에 있는 누님이 자주 가시는 이보카세도 저는 가고 있고 누나 한 번만 뵐 수 있을까 해가지고 진짜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최고예요 저 진짜 옛날부터 진짜 얘기 많이 했죠 부담스러우니까 아니 근데 진짜 도현아 나 지금 서울예대 지금 촬영하다가 지나가다가 얘 생각 많이 난다 도현아 두 시간만 빼줘 두 시간만 오케이? 전도현! 전도현! 선배님! 사랑합니다 연락 드립니다 너무 설렌다 이거 전송할 거야? 해야지 와 대박이다 도현아 보고 싶다 친구야 새해 복 많이 받아 해피 뉴일 진짜 좋아하는데 지금도 좋아해 변호사 나 진짜 재밌게 봤는데 아 도현이도 웃긴데 여기 양옆에도 다 저거예요 원래 아 여기도 다 여기도 싹 다 그냥 이 길이 와 근데 너무 재밌다 여기는 처음에 보다는 아주 진짜 아 근데 지금 여기는 버스정류장인데 뭘까 재밌어 아니 오빠 아니 구경하고 이렇게 재밌겠네 그냥 이런 것도 옛날, 옛날 벽 아니에요? 이런 구경하는 맛이지 뭐 아 예 저 안쪽에 펼쳐지면 진짜 깜짝 놀라 두 개 천 원 두 개 천 원 두 개 천 원 아니 이게 두 개 천 원이야? 시간이 지나간 거야? 천 원 맞아요? 500원인 거면 하나에 아니 말이 돼? 저거 하나에 1500원 하지 않아? 아니 저거 초 그냥 그냥 파란 물 아니야? 저거 하나에 1500원 하지 않아? 공구 가지고 가서 어 과자 이거 뭐냐? 어 이거 3000원 밖에 여기 여기 외제 외제다 외제 아 외제 외제 미제 미제 야 미제 이게 뭐야 미제야? 야 스포츠 음료가 하나에 500원이야 저거 어떻게 된 거야? 아니 저거 1500원 한 2000원 하지 않아? 2000원 해 2000원 하지 않아? 와 말도 안 돼 형 통닭이다 통닭 말이 안 되는데 형 통닭 한 마리 5000원이야 우와 와 대박 야 한 마리 5000원? 야 두 마리 9000원 세 마리 13000원 한 마리 5000원? 아 대박이다 아니 진짜 한 마리 5000원이에요? 남는 게 있어? 아니 저희가 어디 갈 데가 있대 아 예 아 저희도 저희도 가고 싶은데 아니 5000원 너무 싸 사장님 어떻게 된 거야? 뭐야 야 일로와 아 이거 왔다 아 이거 왔다 아 이거 왔어요 사장님 아 사장님 아 이거 텐션 좋으시다 아니 저 사장님 아니고요 알바예요 아 알바님 자 그럼 저희 다음에 올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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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텐션 좋으시네 자 구경가자 살게 있을지 한번 구경가자 나 너무 애쓰는다 오빠 제가 오늘 다 사줄게요 다 사요 이야 해님 여기 동묘입니다 형님 아 나 미치겠네 얘 예 동묘입니다 형님 조택구알 조택구알입니다이 동묘은 뭐가 유명합니까 이야 동묘는 말이지 일단 엄청 쌉니다 통닭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충격이다 야 스포츠 음료도 아 말이 안 돼 어디일까 우리 아까 갔던데 거기 거기를 한번 가봐야지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는 동묘입니다 아따 동묘 아닙니까 동묘 아닙니까 와 어 황도 2,500원이야 뭐가 뭐가 어디 황도 2,500원 진짜 저렴하다 아 이거 저거 좋아하는데 겸은이가 옛날에 감기 걸렸을 때 무조건 황도 먹었는데 이거 옛날에 아프면은 황도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아프면은 황도 아프면은 무조건 황도야 쟤 넘기기가 좋으니까 맛있는 거 먹인 거지 그냥 야 공부 가지고 어떻게 3,000원이야 아프면은 황도 이거 100,000원 아니야? 야 이거 안 남을 텐데 이거 남는 게 있다고 너무 싸다 누나 동묘는 무조건 이 거리를 와야 돼요 여기? 아 예쁘다 야 여인숙이 있어 여인숙이야 여인숙 되게 느낌이 있어 와 패딩 이런 거 야 이거 봐 야 이거 다 옛날 그거네 다 이번에 가지랑 티가 12,000원 어? 우와 진짜 저렴하다 어 이쁘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거 약간 사장님 약간 사장님 이거 구제예요 약간? 다 구제예요 다 구제구나 와 사장님 여기 또 옷이 또 패션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딱 살만하네 진짜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어 다양하게 옷 입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얼마씩 해요? 저런 거는? 이런 거? 야 이런 거 얼마예요? 약간 이거 2만원 2만원? 2만원이에요 사장님? 네 겨울 거라 예쁘네 이런 거 무조건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와서 입지 여기도 아 독특한 거 사서 근데 1만원이면 우리가 살 게 없다 형 그죠? 1만원이면 저쪽 거 다 1만원 저 끝에 1만원 어디 1만원짜리 있어요? 어디 1만원이에요? 형 여기 다 1만원이래요 와 여기 다 1만원이다 야 여기 야 진짜 옛날 거네 옛날 거 그지? 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 패션에 패션에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가서 살 거 많아 그렇죠 그렇죠 야 오늘같이 추운 날은 이거 괜찮은데? 왜냐하면 이게 너무 세 거는 또 그래 그거 써봐 한번 야 딱이다 야 토끼모자 내가 또 이런 게 좀 어울려요 형 근데 귀여운 게 어울려 귀여운 게 잘 어울리더라고 토끼모자 야 써라 이쁘다 형 귀엽다 어 이거 멋있어 야 그거 하나 사라 아 괜찮아요? 형 찰떡이요 사장님 이건 얼마예요? 5천원? 5천원이야? 야 니 거 사면 되겠다 그냥 이걸 모자를 팔아달라 그래 사장님 이것도 팔아줄 수 있으니까 내가 또 할게요 야 글러브 옆에다가 5천원? 사장님 너무 어울려 5천원 아 오늘 돈을 많이 써야 돼 사장님 이거 6천원 받으세요 뭐야 이거 5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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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5천원 아 이봐 돈 더 쓰고 싶다 이거 야 여기 힙하다 여기네 야 이거 레이싱 팀 이거 이거 요새 완전 유행인데 이런 옷들 어디가요? 그치?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여기? 이거 괜찮지? 우와 이거 멋있다 그리고 형이 저 오빠도 이쁘다 형 이거 너무 멋있어 이거 이거 이쁘다 멋있어 멋있어 리버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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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옛날 거야 모양이 진짜 이런 거일 수도 있어 오빠 그거 살 거야? 너 이거 해 나 이거 사려고 이거 밀고 사면 돼 누나 봐봐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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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박이다 왜왜왜왜 나 어때? 오 히프 히프 야 멋있다 누나 사장님 저 이거 살게요 이런 게 난데 오 이거 진짜 멋있는데? 이거 이쁘다 어? 잘 어울리네 잘 어울려 좋은데? 이거 봐 형 지효 멋있다 야 쟤 머리 써도 멋있어 이거 진짜 멋있는데 저도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아 그거 좋다 좋다 이거 이쁜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5천 원 석진이 형 진짜 형 뭔데? 완전 딱이에요 와 형이다 진짜 화려해 지금 화려해 형이 형 이거 안 어울리지 진짜 진짜 형 한번 써보기나 해봐요 이걸 어떻게 야 이거 이거 봐 형 어때? 너무 어울려 형 옛날 형 보거 같은데? 어? 진짜 진짜 어울려? 형 썼던 거 보거 같은데? 아 이거 진짜 형 진짜 잘 어울린다 아 그래? 깔롱지기네 와따마 멋있어 멋있어 형 잘 어울려 나도 모르게 사장님 김수현 같아 김수현 형 진짜 진짜 멋있어 형 진짜 멋있어 솔직히 진짜 김수현 같아 얘 웃는 거 보면 알았다 내가 지금 헷갈렸거든? 알았어 알았어 안 해 안 해 헷갈렸어? 야 헷갈린 게 대단하다 아니 형 진짜 내가 지금 헷갈렸거든? 내가 이런 거 쓰라고 안 하잖아 안 해 안 해 내가 이런 거 쓰면 형 어디 가요? 이런 거 쓰라고 안 하잖아 근데 이거는 저희만 모르고 이건 이건 아니 재석이 아니 재석이 아니 재석이 이게 표정보고 내가 알았어 형 아 왜 웃었어요 아 웃기잖아 형 이거 써봐 나 봐 어 봐봐 어떤데? 이거 진짜 젊어 보인다 형 우와 이거 진짜 젊어 보인다 형 우와 어 주현 선생님 주현 선생님 형 너무 멋있다 우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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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유 난 찾았다가 다른 거 사야지 나도 나도 딴 데도 가야지 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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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성 필승 여보세요 이거 샀어? 어 샀어 얼마 안 해? 5천 원 괜찮다 야 이거 야 이거 진짜 리버풀 모잔데?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진짜 리버풀 모자? 어 리얼 리버풀 모자야 야 여기 여기다 형 메인 이제 우측이야 야 여기다 일로 와봐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사고 있었지 우와 이야 여기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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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따마 이거는 와 이런 거 와 돈 많이 쓰면서 다 쓸었다 여기 와 씨 이야 이게 뭐야 야 이거 5천 원이네 와 만 원 만 원 이게 진짜 다 만 원이야? 재석이 형 저 5천 원짜리 사도 되죠? 어 되지 되지 저기 석진이 나 5천 원 어 사 사 우와 이거 뭐야? 와 이거 대박이다 와 사장님 바닥에 깔린 거 얼마에요? 2천 3천 5천 원 2천 원? 3천 5천 원이요? 네네네 형 이제 보물을 찾아야 되는구나 와 여기서 이제 보물을 찾아야 되지 아 이거 만 원이에요? 여기서 이제 진짜 보물을 찾듯이 찾아가지고 그치 여기서 보물을 찾는 거지 그 재미야 그 재미지 네 보물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다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이걸 다 이제 해서 보는 거예요 진짜 이러면 좋다 아니 이거 진짜 멋있는데 이거 가방 얼마에요? 2천 원? 5천 원 아내가 많이 헐었다 이야 버킨백 비싸게 해놨네 와 예쁘다 가방 이거 이거 약간 느낌 나오지? 이거 실제로는 완전 구제 구제 딱 돈 보태가 어 돈 좀 보태가 우리가 돈 보태가 이거 석진이 형 좋아하는 거 그렇네 나 이런 거 맨날 들고 다녔었는데 석진이 형 어 그래 왔네 그래 어울린다 어울려 중국 오빠 어? 내가 팬티 사줄까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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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야 야 입어 여기서 입어봐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얘 팬티 있어 괜찮아 쟤야 팬티가 있어 있어 야 야 야 약털 방송 만원 만원 만 원이야 왜 이程 이거 그럼 형 슈월이에요 형 슈월 또 약간 해 오 군대 오빠ро сразу 같은 거 아니야? 그냥 같은거 같은데 Todoslogo야 야 이거 만원이야 만원에 요 똑같네 원단 있구만 확성 myth 와 he 야 진짜 별게 다 있다 별게 다 있어 야 근데 이게 이거 안목이 없어서 우리가 그니까 이거 고릴 수 있는데 안목이 없어 형 그래서 먹는 거 살래 어? 먹는걸로 자 일단 그럼 또 다른계로 한번 가도 아ка 오케이 감사합니다 뭘 사냐 야 이거 커피 한 잔 해야지 야 막걸리 천 원 커피다 커피 안녕하세요 아이고 토스트 커피 아무것도 있어 종국 오빠 내 토스트 사줄까? 형 토스트 천 원 천 원 나쁘지 않네 다 음식값이 진짜 저렴해 너무 싼 거야 그러면 토스트 우리 다 먹자 여섯 개 주세요 사장님 그럼 제가 돈 내가 낼게요 내가 낼게 내가 낼게 여기 쓰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 난 써도 되잖아 토스트 여섯 개 주시고 저 커피 커피 그래 그래 얼마야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다 쏠게 안 돼 아빠 안 되죠 감사합니다 그럼 오빠 2천 원 드릴게요 오빠 여기서 여기서 2천 원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형이 돼가지고 신세지는 안 돼요 신세지는 안 돼요 어떻게 신세를 줍니까 오빠한테 애들이 왜 이렇게 커피도 따뜻해졌어 커피도 있어요 커피 천 원이야 천 원 뜨거운 거 넣으면 더 차가운 거 뜨거운 거 그러면 뜨거운 걸로 뜨거운 거 근데 형 역시 얼마 쓰는 거야 이거 얼마를 썼다는 거야 그냥 만 원이 유닛이야 형 지금 총 얼마 썼어 얼마 안 썼어 만 원 넘으면 안 돼 만 원 넘으면 안 돼 안 넘었어 안 넘었어 아니 근데 사장님 이거 천 원씩 팔아가지고 이거 진짜 천 원이야 말이 돼? 날이 싸다 야 이제 기술 좋으신 거 봐 기술이 대박이야 기술이 기술이 대박이야 기술이 손이 하나도 안 다시네 와 이거 어떻게 진짜 대박이시다 와 대박 맛있겠다 기술이 아니 몇 년 되셨어요 사장님 야 기술이 저는 한 10년 정도 와 기술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와 이거 천 원짜리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와 형 진짜 맛있어 와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여기는 바로바로 나오는구나 형 이거 뭐예요? 와 기술이 너무 맛있어요 음 정말 최고예요 진짜 소스도 너무 맛있어 커피도 너무 맛있어 동네에 진짜 유명하신 빨간 모자 아저씨거든요 아저씨 진짜 맛있어요 아저씨 여기 소스도 많죠 야 나 그렇게 먹었는데 이게 또 들어간다 와 근데 너무 맛있어 와 맛있다 형님 수고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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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 야 나 오늘 놀랜다 재석이 먹성에 어? 얘 지금? 나 오늘 놀랜다 재석이 먹성에 야 공경아 이리 와 장갑 하나 가 이리 와 오빠들 장갑 하나 가 오빠들 장갑 하나 가 오빠들 장갑 하나 가 어우 손실이야 아 장갑을 꼈어야 돼 와 오빠 내가 장갑을 꼈어야 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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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다 있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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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면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반갑다 반갑다 반갑 천 원이야 천 원 아 저거 진짜 저 저 돈 안 쓰려고 저거 아우 저거 사장님 장갑 하나만 주십시오 네 천 원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빠 어? 어떤 오빠? 동복 씨 아 됐다니까 나 천 원 주고 내가 하나 샀어 내 마음이야 야 봐둬 야 봐둬 야 봐둬 아니 사멸도 안 할 거를 자네 좀 봐둬 봐둬 아 싫어하는 거에서 안 쓸 거를 왜 안 쓸 거를 안 쓸 거를 안 쓸 거를 안 쓸 거를 안 쓸 거면 되지 돈도 좀 써 돈도 좀 써야지 야 둘이 무슨 부부 같다 야 진짜 진짜 같아 필요할 거니 내가 다 필요해 있어 야 너 천 원은 따로 터로 나오네 야 너 천 원은 따로 터로 나오네 얘 지효 빨간색 모자 쓰고 아 너무 웃기네 우리 저기 LP 가게 한번 가볼래요 가보자 어 석진이 형 좋아하는 노래 여기 있다 뭐 트윈 폴리오 야 나보다 훨씬 형님들이야 지난주에 나왔던 트윈 폴리오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야 어리다 어려 진짜 어리다 야 아기다 아기 너무 귀엽다 아 배터리 혹시 있어요 배터리? 배터리 배터리 있죠 어떤 배터리 세잖아 에이 에이 몇 개면 돼 하나 더 사 아니 하나면 충분해요 에이 더 사 야 내가 아까부터 약속했어 하나 더 주세요 예 3천 원 손톱가기 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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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예요? 5천 원 아 5천 원? 수고하세요 아 여기 세트 아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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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